오늘의 꿀만리! 괴수 애니메이션의 대각 야오키님의 영상으로 출발합니다. 더 킹업 카이주! 최강의 괴수를 가려라! 자, 첫 번째 배틀! 티타누스 베이모스! 얘 같은 경우에는 고질라 시리즈에 잠깐 등장하는 맘모스 형태의 괴수래요. 뿅! 아, 이거 뿔 길이 보세요. 이거 하나가 거의 뭐 빌딩 하나 정도 크게 하니까 이걸로 찍히면 바로 가겠죠? 자, 다음은! 메카고질라! 오, 메카고질라 또 나왔네? 메카고질라 저번 시간에 완전 강력한 모습 보여줬거든요? 이거는, 이거도 제가 봤을때는 메카고질라의 승 봅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디를 응원하실겁니까? 시작부터 일단! 레이저 지지고 시작! 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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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클래스 모든 차도 다닝 하는 무언가 레이지! 파이팅! 레츠고! 襲! 크.. 저 긴 상하로 일단은 근접 공격이지만 약간 사거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메카고질러 약간 당황했어요 지금 저 뿔이 좀 거슬리거든요 그렇다면 야 너는 뿔이니까 난 꼬리다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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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꺼야 빕 내가 말했죠 어우! 메카고질라 겁나 세다고 아... 결국 세계관 최강자는? 어우! 메카고질라인가? 야! 베이모스 니가 뭐 맘모스라고 해봤자! 엑스트라 주제에 감히 고질라님을 이길려고 들어? 뭐?! 2021 고질라의 참전 친구 구하러 왔니? 나와라 이 짭질라야 찐 고질라는 나야 어이 베이모스 일어나 이제 제가 내가 마무리 짓기 전에 어 알겠습니다 형님 어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믿을 건 형님밖에 없네요 아아 자 복수의 시간이다 아니 뒤를 노리다니 이 비겁한 녀석 아아 베이모스 녀석 버스 받아놓고 자기가 잘해서 이긴거로 생각할까봐 좀 약간 킹받네요 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메카고질라 일어나 아아아아 오 큰거 온다 야 뭐야 끝까지 달아? 이렇게 메카고질라의 숨? 마무리 지으실건가요? 아 감사합니다 형님 조심히 들어가입쇼 하하하 이게 아닌데 이긴게 이긴거가 아니야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다음은 킹콩 21 어? 니 저번에 완전 발리지 않았니? 그 다음에 고질라 주니얼 킹니얼 뭐 진짜 아들은 아니고 조카뽀이라고 하는거 같아 고질라에 아 킹콩좌 어디까지 몰락하셨습니까 저번에는 고질라랑 뜨지 않았나요? 이번에는 응애 고질라라니 하 하... 멋이 없다 멋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이겨야지 이겨줘야되지않게模hetic 아우 두루롱 엠아 잠잘 때야? 지금 시국이 어딨던데 너 저번에 지고도 이렇게 잠이 와? 오 그때 단체로 등장한 고질라 주니어 쫄따구들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와아아아아아 어? 아니 뭔 소리야? 이놈의 자식이 함 뜯은가! 아우 쩌린 쩌린 패들쌍 아야아아아악 간지럽다 이 자식 새로운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킹궁은 자 돌려돌려 찹 빠져있어 쩌리들은 안되겠구만 너희들은 믿은 내가 잘못이지 와아아악 고질라 주니어 직접 출격한다 뭐야 아이고 형님 자 세 명이서 동시 공격이냐? 다구리는 좀 뭐야 아직도? 포기 안했어? 아아아아 진짜 이거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네 니네 안된다고 오 역시 고질라답게 뒤에서 무슨 뭐 그 저기 저거 그거였나? 방사선 나오는거였나? 오 너도 레이저 쓸 줄 알아? 하하 애까지 잡아라 Star 아 고질라주니어 화났어요 자 이제 주먹은 확실히 킹콩이 세긴하다 아야 아야 어 고질라주니어 이렇게 당하나요 자 너도 똑같이 꼬리 잡고 오른쪽 아 날려 형님 괜찮으십니까 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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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 오 완전 딸피에요 이제 고질라주니어 아그들아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형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복종을 선언한다고? 아 고질라주니어 이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굴복을 하다니 형 이제 괴수로부터 아웃이야 체인소 카이주 체인소맨 괴수입니다 너무 강력한 거 아니냐 전기톱 전기톱 괴수라니 상당히 멋있어요 스컬질라 얜 또 누구야 해골이 되어버린 뭐 약간 좀비 고질라야? 아아아아아아악 도스급 괴수 아니면 빠져있어 꺼리기 싫어 후 오오오오오오 세기의 대결이다 체인소맨 괴수 VX 고질라 오 양쪽에 세 세기의 전기 아아 그렇다면 나는 원거리 공격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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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톱 절대 닫게 하면 안돼요 아야아야 아야아야 아니 체인소 괴수 이렇게 어이없게 당한다고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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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야 뭐야 자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어이없게 그냥 짖어져버린 예 체인소맨 체인소맨 괴수 복수하러 왔습니다 지금 화풀이하러 왔어요 메카고질라한테 일로와 아까처럼 어이없게 당하지 않는다 흐흐흐흐 일단 접근만 하면 돼 어우 야야 근데 기계라서 잘 안썰린다 아야야야 아야 어 어 우리의 체인소맨이 이렇게 어이없게 당한다고 역시 고질란가 나와 아아아아 썰어 어우 왜이렇게 딴딴해 이거 아아아아 하하하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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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카고질라 헉 미사일 공격도 있어? 너무 멋있네 안돼 체인소맨 이렇게 또 당할거야 일어나 아 앗 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